꽃미남 아이돌에서 트로트 그룹 슈퍼주니어 T로 변신한 강윤과 김희철! 상큼한 소남자의 매력 대결 속으로 빠져보시죠! 지난주 일산의 스튜디오에서 많은 스탯들이 모였는데요. 도대체 누굴 보고 저렇게 늘 좋아하는 것일까요? 여성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남자! 바로 슈퍼주니어의 강인씨였는데요. 실록실록 이 몸뚱님 보이시나요? 트로트 가수답게 화려한 무대면화로 선보이는 강인씨! 갑자기 웃음이 사졌죠? 오늘 멋있는거 아니세요? 이제 뭐 CF스타로 거듭났죠. 이제 뭐 물맛난 곡이라고 해주십시오. 모든 이유는 거래라는게 이뤄져요. 제가 이쪽 광고하고 계약을 하고 희철씨를 이렇게 껴놓은거죠. 자, 강인씨가 띄워줬다는 서브모델! 김희철씨가 지니깐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요. 희철씨가 오니까 눈빛이 달라질거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서브모델을 의식해서 인기한 생각 깜찍한 일동과 철철 넘치는 애교까지 아뜩함이 선보이는데요. 이런 강인씨의 모습을 지켜보는 희철씨 눈빛. 이유롭지 않죠? 강인씨가 지금 CF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저 보면은 제가 많이 도와줬죠. 강인씨가 가끔 인터뷰했는데 강인씨가 메인모델이고 희철씨가 서브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가족 중에 큰 상처를 입은 김희철씨 가만 있을 수 없겠죠? 아니, 생각이 있는 적이 없는 거냐. 잠깐만, 중간에서 이간지 시킨 프로그램이 있어요. 섹션티블이. 아니, 아까 강인씨가 메인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저, 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 사람 일에서 그런 말이나. 자, 두 사람의 미묘한 신년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희철씨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극푸드는 노래에 맞춰서 김희철씨만의 매력을 마음껏 발굴했는데요. 언제 배웠는지 손동작 하나하나 요염하게 경극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김희철씨. 정말 만능체직 꿈인데요. 그런데 이때! 쭉 뻗은 다리와 유연한 허리. 완벽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오렌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마. 김희철입니다. 괜찮죠? 안녕하세요. 슈퍼주영입니다. 제가 김희철씨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되게 텔레비전 보면서 되게 멋있는 누나다. 이세롱씨가 얼마나 좋은 신분이신지. 이세롱! 이세롱! 김희철씨하고 제가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희철씨 캐릭터랑 제 캐릭터랑 같이 만나면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세롱씨. 요즘 곳곳에서 공익무진 활약하고 있는 두 분인데요. 아비위민씨 눈은? 유! 유리구슬처럼 너무나도 투명해요. 미! 미친거죠 제가? 여기에 결퇴 드릴 수 없어 강인 씨 입장도만 맞지 않습니다 교과서 쪽으로 사려고 하고 있어요 강인 씨는 교과서대로 안 사고 어떤 식으로 삽니까? 막 삽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여자분을 두고 희철 씨와 강인 씨가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연을 해보자 저를 놔두고 왜 동성애를 그린 거예요? 오빠들 오빠 둘이 너무 좋은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가 희철 오빠보다 더 잘해줄게 희철 오빠보다 날 더 사랑하면 안 되겠네 아우 정말? 그럼 오빠는 뭐 할 말 없어? 잘해주는 건 다 개인적인 기준이고 내 앞에서 보여줄게 어떻게? 여러분 전 절대 오래 전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팀이 전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티로우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슈퍼주니어 팀인 티로트 음악 로크 걸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 분이 좋아하는 티로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랑 제대로 꺾어주시는데요 그 사랑 정처럼 제 기준이 안 되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rise 굉장히 지적 644 저 후카 롯북 Pat 악 prevent 노래 아네 전부님씨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슈퍼주니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